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래된 지나간 영화를 하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끝장면에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뭔가 제가 여기서 설교의 소재 좀 잡았어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피난 가는 길에 가족끼리에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한 마을에 막 포탄이 떨어집니다 평안한 마을에 사람들이 집에서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요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어느 가정에 그 가족들도 막 길거리에 나왔어요 가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아버지가 가족들하고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꼬맹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들은 아주 어려야 아직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 집안의 가장이란다 어머니를 잘 섬기고 네 동생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사실은 다른 가족들은 피난선을 탔는데 이 아버지는 사실 타지 못했어요 그때 이 아들에게 또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가 이제 전쟁이 끝나거들랑 저 부산에 국제시장에 꽃뿐이네 집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로 돌아오노라 늦지 빠른 분은 제목이 뭔가 감을 잡으셨어요 국제시장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가족하고 헤어졌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꼬마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국제시장에 그 꽃뿐이네 가게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이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 독일에 탕광촌에 가가지고 광부에 일을 하면서 그 탕광촌에서 무너져서 죽을 꼬비를 하다 살아와요 달러를 보려고 저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몸이 다쳐서 돌아와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자 이 끝장면에 제가 뭔가를 좀 전달하고 싶어요 끝장면에 보면 이제 대가족이 되었어요 안방에서 대가족이 막 화기의 이야기야 막 웃음꽃이 피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 바로 그 장면에 이어서 그 꼬맹이가 어른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면서 하는 고백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끌어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랑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 이만함은 잘 살았지 근데 내 참말로 힘들었습니다 내 참말로 힘들었습니다 욕을 전달하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고 원해요 그 행복을 찾아 열심을 향해 달려가요 그 행복을 찾아 온갖 노력을 다해요 노력이 부족하면 더 노력을 열심이 부족하면 더 열심을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를 모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온통 안해도 될 고생을 다하며 살게 돼요 그 하나가 뭐냐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간은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이야기요 그 약속된 분이 오셨다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이야기요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리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한순간에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렸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을 그분이 여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에 장악되어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며 결국은 멸망받아야 될 그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승리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잡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말씀에 능력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의 삶이 시작되는 혹 이 자리에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이 혹 되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분의 말씀을 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네피림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자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다 생략하고 네피림 시대는 완전 흑암이 장악해버린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창세기 6장 5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였다 이거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악상을 말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필요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열심 내면 돼 세상에 물질이 최고야 그 내가 성공하면 돼 그래요 그래야죠 그러나 밀려오는 흑암에 이 세력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밀려오는 흑암에 저주 재앙의 세력을 막을 답이 없으면 결국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 필요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장세기 6장 6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식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 아니 민숙이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후회하시다니요 그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흑암의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내필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시대시대마다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흑암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세요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 오늘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이 바로 시대 살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21세기 내필임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열심히 내면 돼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세상에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야기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21세기 내필임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자 오늘 본문 속의 노아를 보면서 그 노아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노아는 내필임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필임 시대에 세상은 그렇게 타락했지만 흑암의 문화가 한 시대를 장악했어도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우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 시대가 그러했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노아는 여우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1세기 21세기의 내필임 문화 속에서도 그러나 인만의 서울교회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시대적인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자요 시대적인 구원의 언약 차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치하실 미시아 대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미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은 복음의 사람이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를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입은 자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의 의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이런 사람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구루토기라 그래요 렘넌트라 그래요 오늘 21세기 흑안문화시대 내필임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나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격 1절은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 그 내필임 문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노아가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신분을 회복한 자에요 또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허감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요 그 축복된 영적 상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언약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 주세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래 주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 그 말씀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네피님 시대 속에 남은 자 어떤 자이냐 방주 운동하는 자야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 사람이 방주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을 살리는 그 문화를 바꾸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방주 운동 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 소명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 남은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이 시대를 살리는 방주 운동 그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을 보고 우리는 방주 운동 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도 그럼 오늘 방주를 만들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 운동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방주 운동은 말씀 운동이 방주 운동 이에요 방주 운동은 생명 운동 이에요 보금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요 제자 운동이요 후대 운동이요 네피린 문화의 흑암 세상에 답을 주는 운동 방주 운동이요 세상을 치유하는 운동 세상을 살리는 운동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 운동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방주 운동은 1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주 운동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 이전에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한 일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 보금 운동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길 18절 보니까 우리 가문과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문에 참된 말씀 운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가 이 방주 운동의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흑암의 네피린 문화를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 후대가 사는 길 방주 운동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 바로 방주 운동 20절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 운동 할 것을 말씀 하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네피림 시대 속에 방주 운동 하라고 남겨주신 남은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삼단체를 능가할 그런 말씀 운동을 펼쳐가야 돼요 메이슨 전쟁 시대에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RUTC 시대에 RUTC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렘넌트 시대에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교운동의 선교운동 시대에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연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일평생 내가 가는 길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연약 잡고 이 연약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방주운동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미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용할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은 이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와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237개 나라의 다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답을 가진 237명 이들을 세우면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세계보금화 이루는 길인질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액을 펼쳐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이 사액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응원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두 28장 마지막 절 20절의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노아 할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사는 인물 무드셀라 우리의 이성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수백년씩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장수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언약을 손자인 노아에게 심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방주 만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야유합니다 뭐 이상한 소리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겠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야 언약을 잡아 노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때까지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를 도왔어요 무드셀라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노아 홍순하는 그 해에 무드셀라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랫도 무드셀라가 오랫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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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방주운동의 이 언약 말씀운동의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기 위하여 이 축복이 전세계 현장에 전달되기 위하여 오래살을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자 노아가 방주운동을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안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왜 안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힘있게 언약 붙잡고 방주운동을 계속해갔어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찬송했겠나 안했겠나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당연히 했으라고 생각이 되죠 노아 할아버지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노아 할아버지가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노아가 노아가 어떤 찬송을 했는지 21세기 버전으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씀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노아처럼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아무나 방주운동 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 이 흑암 문화시대 네피린 문화시대 속에 방주운동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감사한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때로 힘들어질 때는 이런 찬송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주운동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걸음 그 뒤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까지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보금화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그 시대에 방주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 말숨 운동을 펼쳐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운동을 펼쳐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도권의 이천군대 말숨운동의 장을 펼치길 원합니다 전세계 237개 나라 다미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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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